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가운데는 장성의 피람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은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피람서원을 관광명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성리학을 배우고 익혔던 장성 피람서원. 서원의 출입구인 화견루와 학문을 토론하는 강당인 청절당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실현을 견뎌온 피람서원은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서원 앞들에는 세계인류가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 성인 키노피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피람서원을 비롯해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재층은 서원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각 서원의 역사성과 특징을 살려서 고품격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피람서원은 조선시대 청백리 박수량 백비 등과 함께 공직자 청렴 교육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9개의 서원을 함께 묶어서 애국인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